뮤직빙! 오늘의 전기실에는 쓸쓸한 가열의 감정의 불을 지펴줄 컴백팀이 함께합니다! 안녕하세요 신예스의 텐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이입니다 네 먼저 무려 2년 4개월동안 4개월동안 뭉친 텐트서분들 정말 오랜만에 함께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준비했던 앨범이라서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께 얼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만 들어도 신나는 이번 신곡 HALA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까딱까딱춤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HALA HALA 새로워진 내 가슴에 너를 맡겨 HALA ME 역시 텐트서 에일리씨는 신곡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손대지마 네 맞습니다 손대지마는 정말 강렬한 가사와 비트가 어울려진 곡인데요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곡 소개만 듣기는 아쉽잖아요 그럼요 내 몸에 손대지마 소름 끼치니깐 와 맞을거야 맞을거야 오늘 컴백팀들 정말 막강합니다 실력만큼 미모도 업그레이드된 에일리씨와 무한변신의 태티서의 무대가 이어지니깐요 조금만 기다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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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니까